7장 8장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이겨오던 물건들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제사장이 된 레이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 백성으로부터 10분의 1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백성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제사장은 자기 백성으로부터 10분의 1을 받았습니다 멜기 세대는 레이지파도 아니었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10분의 1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사장들도 10분의 1을 받지만 그들도 결국 죽을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으로부터 10분의 1을 받은 멜기 세대는 성경이 말한 대로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또한 백성들로부터 10분의 1을 받았던 레이위 지파도 아브라함을 통해 멜기 세대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멜기 세대을 만났을 때 레이위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고 아브라함의 몸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이위 지파의 제사장 직분을 통해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완전해질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또 다른 제사장, 즉 아론의 계통이 아닌 멜기 세대의 계통을 따른 제사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제사장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면 율법도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크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도는 레이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의 사람이었는데 그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 중 재단에서 제사장으로 섬긴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유다 지파에 속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모세가 이 지파에 대해 말할 때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멜기 세대과 같은 또 다른 제사장이 오신 것을 보면 이제 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법과 규칙에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성경에 그분에 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멜기 세대의 계통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옛 개명은 약하고 쓸모가 없으므로 이제 폐지되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나은 소망을 받았고 이 소망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제사장이 될 때에는 그런 맹세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약속하셨으니 그 마음을 결코 바꾸지 않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더 좋은 약속의 보증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제사장들이 죽으면 제사장의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의 숫자가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결코 제사장의 일을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하고 죄가 없으시며 흠이 없고 죄인들과 구별되는 하늘보다 높은 곳에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다른 제사장들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매일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하여 다음은 백성의 죄를 위하여 희생재물을 바칩니다 그러나 크리스도는 그럴 필요가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희생재물로 드려서 단 한 번의 그 일을 끝내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맹세하심을 통해 영원토록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영원토록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세워 progres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